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2사야서 30장과 31장 그리고 골로세서 1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2사야서를 대하면서 한가지 2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신성한 게시 혹은 신성한 철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사야서는 우리에게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나오고요. 회복뿐 아니라 또 회복과 함께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이러한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떠한 인종이든 문화이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뛰어난 인종과 문화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패할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회귀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통제의 원칙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이러한 단어는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통제의 원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그리스도를 모셔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30장과 31장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 30장 1절과 5절에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맹약을 맺은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치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치 않고 명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집트와의 명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와 명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수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세력의 힘을 의지하여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집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집트가 성경에서 언급될 때는 항상 좀 부정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특히 남방으로 이집트에 갈 때는 기근이 날 때 남방으로 갔죠. 이것은 우리가 남방으로 간다는 것을 이집트로 간다는 것을 말하죠. 바꾸의 경향은 이집트,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합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는 이들도 만일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으로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수욕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단계에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에 떨어지지 말고 위로 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 이집트와 명약을 맺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30장 9절에 보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오, 여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근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을, 여기서 보면 그들이 마땅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해야 힘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기 위하여 열국을 일으키는데요. 여기 30장 27절, 28절에 보면 보라, 여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에서 하나님은 이방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결국 여기에 진노와 분노라는 말이 있죠. 맹렬한 불, 이것은 하나님이 한면에서는 열방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지만, 그러나 열방이 너무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 열국 또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진노, 분노, 명렬한 불은 다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장 31절에 보면, 여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장 8절에서 보면,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사람의 칼로 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아수르를 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여와께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와 함께 회복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회복해 돌아올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노래하며 마음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게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신약이 왔습니다. 신약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구약을 한마디 결론드린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낮은 상황이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결국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환경을 일으켜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골로주소가 왔습니다. 1장 15절에서 29절인데요. 15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한 창조와 부활 안에서 가장 먼저 난 자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17, 18절에서는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주로 경륜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조금 다룰 내용은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할 때 그리스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두번째, 그분은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난 자요. 또한 부활 안에 먼저 난 자입니다. 이것이 15절이죠.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형상은 물질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형상,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물질적인 형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속성과 미덕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 단체들은 자신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단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로 표현되신 분은 그분 한 분이시죠. 그분의 무엇이 표현됐습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어떠함의 속성과 미덕들. 곧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 이러한 것들이 표현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17, 18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고 말하고 18절에는 죽은자 가운데 먼저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계신 분, 먼저 낳으니라는 말은 첫 번째 난자, 첫 번째 항목, 첫 번째 난자라는 것이죠. 즉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말은 창조물 중에 첫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안에, 부활 안에서도 첫째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 안에 첫째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나 창조물 중에 첫째다. 그 말은 피조물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아담이 피조물 중에 첫째인데 여기서 골로세서에서는 피조물 중에 첫째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소는 모든 피조물의 원형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어떠함을 나타낸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실 아담이 창조된 그 원형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소입니다. 그리소는 피조물 중에 첫 번째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그분은 또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태어난 것이 곧 피조된 것임을 알기로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다 피조된 사람의 후회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낳으신 분으로 모든 창조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새창조, 부활 안에서도 먼저 낳으셨는데요. 사동지 13장 3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도 낳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안에서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부활해서 그의 많은 형제들이 됐습니다. 주님은 부활 안에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그의 형제들이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이십, 부활 안에 첫 번째이십을 감사합니다.